봐봐 봐봐 바나나나나 바나나나나 앤 야어 오늘 성전은 아니겠지 박벅싱 할거에요 일단은 여기 어 이건 스펀니 같아 이거 배터리야 배터리 이건 조종기에요 조종기 조종기가 이렇게 있지 이쪽에 스쿨을 돌려서 비면 해줘 아빠, 이것도 스톤지야? 옷이 기차 이걸 장갑 天음식 eins 삼나리라고 텐션 강성이 장난이94 ás 새벽 você você e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